지금부터 일반 저작물의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작물 등록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일반 저작물의 종류로는 소설, 시, 논문, 작사, 작곡, 연극, 무용, 회화, 캐릭터, 건축물 설계도,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지도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반 저작물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우선 등록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일반 저작물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해 메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 일반 저작물 등록을 클릭합니다. 일반 저작물 등록을 선택했다면 하단에 등록 관련 기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뒤 온라인 등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저작권 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인데요. 신규 신청일 경우 아니요를 선택하고 기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 사항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등록 권리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을 선택하고 등록 권리자를 대리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수료 면제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가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할 경우 신청 취하 후 신청 접수를 다시 진행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인당 연간 10건에 하나여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신청 명세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제호는 저작물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제호가 외국어인 경우 반드시 한글을 변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저작물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데요. 저작물 분리표를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저작물의 개요 및 특징, 창작적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등록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계속적 간행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특히 등록 신청 이전에 이미 공표된 간행물까지만 계속적 간행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간행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공표가 완료되지 않은 간행물은 계속적 간행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창작과 공표를 모두 완료했다면 저작자 성명, 창작 연월일, 맨 처음 공표 연월일을 선택하고 창작만 완료하고 아직 공표하지 않았다면 저작자 성명, 창작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창작 연월일이란 저작물의 창작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날을 말하며 공표 연월일이란 창작 완료 후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표까지 완료한 저작물이라면 공표 연월일 선택 후 공표 국가의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국가를 선택합니다. 공표 방법 및 공표 매체 정보에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방법과 매체 정보를 입력하고 저작자 표시 여부 등의 정보도 모두 기재합니다. 공표 방법별 공표 매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제물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넷 전송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제물 제출 시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그럼 복제물 인터넷 전송 방법을 살펴볼까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박스가 보일 텐데요. 신청하려는 저작물 파일을 마우스로 끌어 박스 안으로 옮기거나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파일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추가가 완료되면 반드시 하단의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업로드가 완료되니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화면 하단의 저작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서류 작성 및 복제물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입력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작성 서류 확인 및 복제물 확인을 모두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수수료를 결제하는 단계인데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 전 등록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일반 저작물의 경우 수수료는 23,600원입니다. 이때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권에 대해서는 다량 등록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수수료 결제 예정 내역에 표시된 수수료가 맞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온라인 전자서명 인증 절차입니다. 인증서 인증과 앱 인증 요청 중 이용 가능하신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인증은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하시는 방법이며 앱 인증 요청은 생체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증서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앱 인증 요청은 인증 수단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수령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등록 완료 시 교부되는 등록증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수령 방법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선택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 중 하나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제 저작권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현황은 상단 메뉴의 나의 저작권,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접수 완료된 신청 서류와 복제물을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 심사가 개시되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4일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거나 서류 보완 단계를 밟게 됩니다. 신청 서류 또는 복제물 제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당 접수관이 등록 신청서에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서류 보완이 모두 완료되어야 등록 심사 절차가 다시 개시되니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주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일반 저작물 등록이 완료되어 드디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저작물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